띠 르린띠 띠 르린띠 띠 띠 르린띠 천의 변성으로 깬 적 있긴 했었데 아닌가 그때도 못 깼었나? 천의 변성디 폼날 타격 음? 유일신 불겹 가지? 갑분가 분가하겠습니다 녹아내리날 음... 갓겜 고티줘야됨 아니... 고티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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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뒀는데 3딜카 심지어 보스 변실로 보심 아니... 카드가 안나갔어 고티압수 절단 0절 자자 내가 풀피다 개졸버플레이 개졸버플레이 진짜 눈물난다 이게... 이게 아크리냐 이게 아크리냐 가재가 가재가 집에 가재가 따라가지 무장해제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진짜 가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개똥대기는 똥대기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신 포식 포식이 낫지 않을까? 사신보다 사신이 낫나 포식이 낫나 포식이 딜 더 세잖아 그러면 포식은 포식이 딜 더 세잖아 흐흐흐흐흫 기적의 논리 으흐 저요리 않겠지 커피는 아직 마실 일이 있을 거 같은데 타락좀 주시겠습니까 빛날배 불격 1 저거 완전 쓰레기 됐네 어 어 어 아니 뭐 공격 카드만 나와 심장클 타임 홀짝 홀 2장 변화 오예 1강 1강 불격 1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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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강 2강 1강 1강 2강 2강 1강 1강 2강 어 포식? 포식? 어 온박 형상 아니 왜 공격 카드만 나와요 뭐 어쩌라는 거지? 공격 카드만 써서 이길 수 있나? 수치 미친 겜 타락을 체험해 보십시오 고통 고통 너무 아픈데 음? 배적 갈등 뭐하래 시계 수치심이 많은 자 펜터그래프 좋고 펜터그래프 좋고 아 냠냠냠냠냠 몽디 연타 를 타락은 닐리에서 나온다 아무튼 나온다 진짜 진짜 암울한 전망이다 어떻게 아이언클레드가 이러냐 아이언클레드나 다름없다 아이언클레드나 다름없다 아이언클레드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니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약하면 안되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? 아니 다 공격 카드만 나오니까 뭐 할 수가 없어 파워랑 스킬이 하나도 안나오고 뭐지? 아리케이드 아리케이드 요정아 고맙다 하클릭 가시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약한거야? 어둠의 족쇠 가져오는게 제일 나은가? 몇 톤이야 이게? 잠깐만 14톤이야 수집가 연애 시뮬레이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불 룬피가지 트롤라벨 룬반구 안구각이긴 한데 한치 앞을 모르겠다 한치 앞을 모르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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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. 어느 엄둠이가 나를 공격하는가? 야, 도움. 이딴 것만 나오니까 내가 못 이기지. 제발. 수치는 왜 천천히 안. 이딴 것만 나오니까. 이딴 것만 나와. 어떻게 이겨. 기사 회생. 이딴 것만. 이딴 것만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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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이딴 것만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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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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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백 알 뼈 뚝 타락 암이 살려졌네 와 체험판 정식 버전 나오면 꼭 쓰고 싶은데 정발이 안 되네 오예 행복 전공 바리 아유 망캡 수비 좀 해봐 내 무감각 뭐 한 번을 막질 못해 아유 망캡 수비 아유 망캡 수비 뭐 어 으 포식각 볼 수 있으면 아 바리바리 바리케이드네 역시 두장 쏴야죠 하이 체력이 높아서 이건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내 바리 이번 턴에 어리석은 노턴이지 아리나 슬라이드만 가지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쎄 역시 타락이 없어도 가지는 가지다 라고 하니까 바로 타락수인데 타락좀 어떻게 좀 세바좀 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아하 이 거지같은 불격 좀 지우는게 좋지 않을까 도요요 도요요 또 가지 아클 어 타락이다 타락다 오세요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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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같은 갬 도요요라 할만할 것 같은데 네 완타나 쓰고 있어야 될 폴이었습니다 폴이었습니다 아이야 폴 폴이었습니다 네 폴이었습니다 네 폴이었습니다 폴이었습니다 오 아씨 무자비 때문에 빠졌어 빨리 빨리 다 비켜 타락 뽑아야돼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타락 근데 왜 다 공격카드죠 이건 요정 한 마리만 먹었네 도요요 다 합치면은 체력이 200이 넘었으니까 깰만했다 28 28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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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을 안했어 타락 수onya 祸을 감사합니다.